삼촌이 숙제도 받았어요. 야, 니가 뭘 한다고 해, 숙... 다시, 다시. 잘했다, 야. 잘했어. 담박이 안 돼. 그치? 상민이, 이불 바꿔줄게. 얇은 걸로. 세탁 보냈으니까 내일이면 올 거야.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이제 밤에도 후덥지근해 줄 테니까 바꿔야지. 할 수 있다고 할 때 가만히 있어. 네. 할머니, 계란머리 맛있어요.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? 많이 먹어. 우리 강아지들 잘 먹네. 강아지요? 저도요? 너무했나? 이렇게 다 큰 청년한테? 아니, 그런데 원래 막둥이들은 다 강아지야. 금상백, 금상구. 한 그루 한 다발 그리고 금상민. 막내잖아, 그쵸, 사장님? 아휴, 저... 큰 놈한테 저... 그냥 개라면 모를까. 강아지는 정말... 개, 개요? 아니야, 강아지 맞아. 자, 우리 막둥이 아드님. 많이 드세요. 왜? 어, 아휴, 내 젓가락 써서 그렇구나. 아휴, 미안. 아, 아니요. 그런 게 아니라... 저 이렇게 반찬... 처음 받아봤어요. 어? 어... 어, 그랬겠다. 앞으로 많이 올려줄게. 먹어, 두 그릇 먹어. HAHA ata 고어. 와 CAGR. young man 슝 으 으 음 음 음 파하는데 고춧가루